짝기만 시작하는 franklin 안목들 선물이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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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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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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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미로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할게 예쁘거든 근데 이렇게 해야되나? 모르겠어 아래까지 다 닿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닿죠 나는 이제 이리 매일 것 많이 달려는 마음이 다 닿았으면 좋겠다 발명은 지금 발명 자격증이 있어 우와 이게 매력이었잖아 딱 한장은 생일 부터인데 경험이 있네 여기 새우만도도 맛있어 맛있어요 내가 이거 읽어볼까? 읽었어 내꺼 얘가 내꺼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도 가끔 그 어떤 사람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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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었어? 나를 찍었어? 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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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은 날씨에 내가 과제를 하고 있다는게 이 좋은 날씨에 내가 과제를 하고 있다는게 근데 색깔은 다른 색깔도 있었는데 난 이거 샀어 좀 약간 모르겠어 후회되긴 해 좀 더 약간 막 그린? 그런 색깔도 있었는데 난 이것도 나쁘지 않아 왜냐면 이게 투명해서 흥 나한테 나한테 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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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차도 그래서 철 철이 만들어진거고 인원님이 만든거고 돌은 아니잖아요 자윤이 있는거잖아 어떻게 돌을 철으로 만든거잖아 그래서 저 두개를 같이 놔두고 그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작품이래 이건 이게 철이에요 이게 돌같아 그리고 이게 난 내 옛날엔 로스포를 존경하고 대단히 존경해온 로스포 로스포 위 절 세 wang 이든 일단 로스포 로스포 여기 있는가? 너무 잘 봤어. 여기가 여기 있는가? 너무 잘 봤어.